안녕하세요.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요즘 자주 자고 다니는 빈티지 시계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안 보여드렸던 그런 시계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아마 코로나 관계 때문에 그런지 이런 택배 배송들이 많이 늦더라고요. 특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주문을 해서 받아보는 그런 물건들의 배송도 많이 늦고 해서 나이프도 생각보다 주문해놓은 나이프들 도착이 또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보여드릴 게 없을까 하다가 또 그동안 또 안 보여드렸던 빈티지 시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가끔 시계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다른 빈티지 시계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이 빈티지 시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계인 타이맥스에서 나온 다이버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일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시계는 워낙에 제가 많이 좋아하는 시계고 상당히 아끼는 시계라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대략 한 1970년대 정도에 나온 기계식 그러니까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인데요. 태엽을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흔들어서 태엽을 감게 되는 그런 형식의 시계입니다. 또 이건 나름 시계가 역사가 있는 게 월남전에 참전했던 공군 파일럿이 찾던 시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타이맥스 시계는 원래 시계의 태생 자체가 그 이전의 어떤 시계들은 고가의 어떤 고급 물건 뭐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타이맥스라는 건 어떤 시계의 대중화를 가져오면서 약간 저렴한 가격에 그냥 차다가 고장나면 버리고 또 뭐 새로 사는 뭐 그런 개념의 시계를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은 회사가 타이맥스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타이맥스 시계들이 다른 시계에 비해서는 잘 구하기가 힘든 시계 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렵게 구해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 타이맥스가 의외로 구하기가 힘들고 지금도 아마 이베이나 이런데서 뭐 비싸게는 거의 한 400불대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4,500불대? 물론 가격을 떠나서 저는 이제 이 시계를 팔 건 아니니까 아마 이제 뭐 평생을 가지고 갈 것 같은 시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아껴서 차고 있는 그런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것도 타이맥스 시계인데요. 이거는 빈티지샵에서 제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언맨이라고 되어있죠? 우리나라 분들은 아마 아이언맨은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돌핀이라는 시계를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독 시계라는 데서 나온 돌핀이라는 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타이맥스의 아이언맨이라는 시계를 OEM으로 제작을 했던 게 한독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그 어떤 한독 시계 브랜드를 달고 나왔던 게 이제 돌핀이라는 그런 이제 국내에서 거의 최초의 전자시계, 손목시계였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꽤 상당히 고가의 판매가 되었던 그런 시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그 어떤 70년대, 80년대 그 언저리에 학창생활을 하셨던 분들 90년대까지도 그렇겠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어떤 추억의 시계로 기억을 하고 계실 시계인데 그 시계의 일종의 아날로그 버전 아날로그랑 디지털 콤비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디지털보다는 콤비 이 아날로그의 어떤 감성을 더 좋아해서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된 시계입니다. 전체적인 외향은 기존의 어떤 돌핀 시계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아마 한 80년대? 그 정도에 나왔던 가시오의 세이코의 세이코5라는 시계입니다. 세이코5 스포츠라는 어떤 다이버와치 형태의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일단은 이제 약간 이런 뭐라 그러죠? 라이더 탭이라 그러죠. 이 주위에 있는 베젤이 일반 다이버 베젤이랑 다르게 이렇게 좀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이렇게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는 이쪽에 이제 라이더 탭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한 빈티지 시계입니다. 그리고 무브먼트도 보시면 7S26이라고 나름 어떤 세이코의 과거 세이코의 어떤 무브먼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이제 나름의 어떤 뭐죠? 뭐라 그러죠? 명기라고 하나? 그런 무브먼트가 들어있는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 어떤 스위스의 에타 무브먼트급의 어떤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나름은 괜찮은 그런 무브먼트가 들어있는 시계라서 그래서 구입을 한 시계입니다. 그리고 일단 형태나 디자인면도 흔치 않은 라이더 탭에다가 라이더 탭이 이제 가장 유명한 건 브라이틀링이죠. 브라이틀링의 어떤 네이비 타이머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라이더 탭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어떤 라이더 탭의 남성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계라서 구입을 하게 된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보시면 리코라고 하는 브랜드의 시계인데요. 리코는 아마 그 한국분들이 옛날에 그 사무기기로 신도리코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 바로 그 리코에서 나온 거거든요. 신도랑 일본의 리코사가 합작을 해서 한국에서 만든 게 신도리코였거든요. 그 리코라는 회사에서 이제 초창기에 시계도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시계입니다. 대략 60년대, 70년대 그 언저리겠죠. 그 당시에는 또 리코 시계가 우리 국내에서도 나름 어떤 예물 시계로도 판매가 되었었던 그런 나름의 추억이 있는 그런 시계죠. 이 역시 이제 흔들어서 태엽을 감거나 아니면 여기 감아서 태엽을 감을 수 있는 어떤 오토매틱 형태의 시계고요. 그리고 리코 시계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여기 날짜 창이 있잖아요. 여기에 날짜 창을 바꿀 수 있는 별도의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날짜 창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날짜를 맞추기가 조금은 다른 식에 비하면 좀 편리한 그런 시계입니다. 나름 재밌는 시계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요즘 가장 자주 작용을 하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시계예요. 그러니까 이베이에서 한 10불 정도에 구입을 한 시계인데 아무도 이베이 어떤 경매에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나름 괜찮아 보여서 구입을 한 시계인데 나름 자세히 보면 여기 12시 마크가 왕관이죠. 왕관 하면 생각나는 거 브랜드가 하나 있잖아요. 롤렉스 근데 그 롤렉스는 이 왕관에 뾰족뾰족 나온 부분이 5개거든요. 근데 얘는 자세히 보면 빛이 반사가 되는데 6개예요. 그리고 이름도 중국 이름이죠. 롱기 롱기 아마 한자를 찾아보니까 컨테이너 담는 컨테이너를 롱기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영기, 영화로울 영자에 기적할 때 그 기자를 써서 그리고 또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롱기라고 하는 지역, 지명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만든 시계가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 이외에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건 태엽을 감아서 밥을 주는 매뉴얼 시계이고요. 나름 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롤렉스의 5개의 왕관보다는 자기는 하나 더 더해서 6개의 왕관을 디자인을 한 나름의 디자인의 패기 아니면 일종의 어떤 시계, 고가 시계를 차는 거에 대한 풍자 그런 느낌이 강한 시계라서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한 시계입니다. 근데 차면 찰수록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름 시계의 어떤 만듦새나 그냥 조잡하지는 않아요. 싸구려 플라스틱을 썼다거나 그런 느낌도 아니고요. 안에도 나름의 금속재 재질의 다이얼이 들어있고요. 상당히 반사가 심하죠? 외부의 이 디자인도 그렇게 싸구려스럽지는 않아요. 끈은 끈이 없어서 제가 만들어서 달았거든요. 조금 더 빈티지해 보이게끔 근데 나름은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그... 뭐죠? 서부 시대의 그... 뭐죠? 카우보이 시계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나름 이렇게 좀 굵고 두툼한 베젤의 느낌이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제 그... 파텍 필립... 아니죠. 파텍 필립이 아니라 그... 로얄 오크? 로얄 오크 팔각 베젤이 들어있는 그 로얄 오크 같은 그런 어떤 두툼한 베젤의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나름은 재밌게 만든 시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흔하지도 않고 아마 제가... 제 생각에는 전세계에서 이거 이제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그런 유니크한 시계라서 구입을 하게 된 시계입니다. 사실... 뭐... 제 성격이 그래서 그렇는지 저는 이제 흔하게 돈을 주고 흔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별로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거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다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나름은 요즘 자주 자고 다니는 그런 시계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디 가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야기거리가 되는 시계? 그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나름 스토리가 있는 시계? 그래서 이렇게 뭐 꺼내놓고 짧게라도 10분이라도 짧게라도 뭐 이걸 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계들 그런 게 아마 빈티지 시계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어떤 월남전 파일럿이 찾던 시계라든지 과거의 그때 시절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것도 뭐 돌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 그런 게 또 나름의 어떤 빈티지 시계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빈티지 시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이 시계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 어떤 시계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싸구려로 막 만든 거 같지는 않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중국 시계인지 아니면 러시아 시계인지 그런 것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여기에 그런 것도 써있지도 않고요. 아마도 중국 시계이지 않을까 라고 추측은 하는데 나름의 어떤 만듦새나 이런 게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빈티지스럽고 그리고 이거는 오토매틱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매뉴얼 방식 태엽을 감아서 우리 흔하게 이제 밥을 주는 그런 방식의 시계거든요. 여기는 나름 낙하성 그림도 있고 자세히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가자 김에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